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입니다. 업무용으로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시는데 속도 느림으로 당일 출장 갔습니다. 구형 노트북은 SSD 업그레이드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사양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가능합니다. 내 PC에 진입해 전체적인 용량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양을 봤더니 인텔 코어 i5-3230m CPU로 구성됐습니다. 효과는 크겠죠? 느리긴 하지만 드라이버 충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USB 외장 하드에 모든 자료는 백업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곧바로 작업을 진행했고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노트북 후면에 일부 덮개만 열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4개의 나사를 풀어 삼성 500GB 하드디스크를 탈착합니다. 가이드는 단순히 고정하는 만큼 다시 사용해야겠죠? 사용자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타 SSD 512GB의 가이드를 조립하고 장착했습니다. 이로써 월등히 빨라진 속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상태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트북 전원을 켜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부트 설정에서 시큐어 부트를 끄고 OS 모드 셀렉션은 CSMN UAP OS로 변경합니다. 부트 디바이스 프리오리티를 클릭해 아이아드 버추얼 CD-ROM을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SSD 업그레이드 후 윈도우 10 설치까지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설치 과정에서 속도도 이전과 다릅니다. EGDR-V7을 실행해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멈춰버립니다. 재설치하고 삼성 업데이트를 실행해 드라이버를 설치했지만 또 멈춥니다. 다행히 원인은 찾았지만 컴퓨터 수리 컴수리존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